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과 거주지 요건이 폐지됩니다. 이에 따라 집이 여러 채 있거나 지역과 상관없이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. 무순위 청약은 1, 2순위 청약 이후 남은 물량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둔촌중옥을 미뤄탄 일부 단지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.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전국의 미분양은 전달보다 크게 늘어난 7만 5천여 호로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